벌써 많은 분들이 전화 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되고 계실까요? 코오롱 인더. 코오롱 인더요. 매수가 비중도 함께 알려주시겠어요? 매수가 52,000원에 비중 30%. 52,000원에 비중 30%. 지금 55,100원까지 올라왔네요. 조금 수익권이네요. 축하드립니다.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이거를 언제까지 얼마 가격까지 끌고 가야 되나 그게 궁금한데요. 목표 주가 궁금하시다고 하시네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엄청 열심히 주식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바닥은 이제 확실하게 잡은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반등 파동 자체를 조금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 이슈가 되는 것이 CPI 필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 예 그거 보고 투자를 했거든요. 아 그렇죠. 확실히 시장을 어느 정도 보시는 분 같아요. 보면. 자 근데 지금 그 CPI 필름 자체가 지금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회사들이 어디 납품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납품처를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 자체를 이제 자율 공시라고 하는데 지금은 중국 쪽에 납품이 됐다 안 됐다 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 기업 자체가 직접적으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 것은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하지만 내년 1월에 우리가 CES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에서 가장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바로 실환경 차라든지 아니면 이런 폴더블 스마트폰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 말인 즉슨 지금은 그에 따른 반등파동을 조금 더 높게 보는 그 정도의 조금 가중치를 보고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러나 다음 파동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자 화면 같이 보시고 계시나요? 집에서?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왼쪽에 보시면 거래가 크게 떨어진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 자체가 이제 납품이 상당히 컸고 그러면 이 부분 자체는 상당한 저항구간으로 지금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 가격대가 지금 보면 이런 가격대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5만 8천원에서 5만 7천원 이 정도 매물대가 될 것 같은데 이 자리까지는 한번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밑에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매물대도 있는데 이 매물대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돌파를 했거든요. 지금은 조금 더 오버를 해가지고 제가 볼 때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다면 한 5만 7천원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고 고기가 넘어가면 일단 한번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탈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이렇게 이상로 전문과의 스윗한 보이스와 함께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전화 주세요. 전화 열려 있습니다. 02786-102-1023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실시간으로 들어온 문자도 보겠습니다. 저의 겨울 최애템이 있어요. 보일러거든요. 너무 따뜻한 게 좋은데 경독나비에는 들어왔네요. 네. 우리가 이거를 우리 안신 앵커가 보일러라고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이제 보일러 같은 온수매트 이렇게 좀 더 센스티비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안신 앵커 입에서 보일러라는 말이 잘 안 어울려요. 사실 온수매트 네 온수매트 조금 전문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셔야 되고 이분이 지금 가격대가 4만 7,250원에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가격대가 조금 빠졌어요. 4만 1,300원 정도까지 빠졌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코롱 인도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차트들도 보면 큰 거래량이 지금 요런 자리 자체가 상당한 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요런 자리 자체는 뭐예요? 여기서 한번 또 투메다 또 한번 발생합니다. 그럼 이런 가격대는 뭐냐면 돌파하기가 상당히 힘든 가격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바닥권역에서 다시 한 번 더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돌아서는 과정인데 지금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것은 바닥에서 다시 한 번 돌아서는 자리가 바로 요런 가격대. 그러면 현재 3만 9천 원에서 한 4만 원대 요 정도 파동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지지를 해주는 것 자체가 바로 4분기가 가장 큰 성숙이기 때문에 지지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유를 하고 있는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홀딩을 하셔가지고 주가에 대한 반등파동을 노리는 전략. 대신 하단에 있는 이 3만 9천 원 자리가 무너진다면 그때는 추세 이탈로 보고 손절로 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딩하십시오. 다음 종목 이어서 곧장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솔브레인 한 번 같이 보겠는데요. 솔브레인을 현재 가격대가 5만 3천 8백 59원 그런데 비중이 10%예요. 5%씩 두 분 나눠서 샀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주식하시면 안 돼요. 시청자님. 10%씩 사면 머리만 많이 빠집니다. 종목이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주식하지 마시고 다음에는 비중을 최소 20% 이상씩은 실으십시오. 20%이요? 10%씩 10개가 된다면 1년에 아무리 내가 큰 수익을 보려고 하더라도 총 자산에서 20%를 수익 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종목을 추격시켜서 시장도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지금은 너무 많은 분산 투자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 솔브레인을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 첫 번째는 반도체 재료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 재료 세 번째는 2차 전지 재료입니다. 그런데 2차 전지 재료는 10%도 안 돼요. 그러면 대부분의 매출처가 바로 반도체 재료인데 반도체 업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부진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 주가가 빠지는데 이유는 분명히 나와 있다는 거거든요. 삼성전자도 안 좋고 SK인X도 안 좋고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이런 반도체 재료 업종들도 주가가 계속 빠져내려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반등이 과연 가능하느냐? 그럼 2차 전지라는 부분으로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그 2차 전지 분야가 아까 매출을 몇 퍼센트를 했습니까? 10%밖에 안 돼요. 그러나 주가를 바닥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가를 조금 더 크게 놓고 기술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면 결국에는 바닥꽃역에서 한번 잡았던 자리 이런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4만 9천 원 자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힘없이 그냥 무너져버렸어요. 그 말인 결국에는 투맥까지 한번 더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저는 오히려 지금 문의하신 게 정말 잘하신 거라고 봐요. 오늘 종목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방송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으로 오늘 교체 매매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솔브레인 아쉽지만 종목 교체 의견 주셨고요. 유망주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온 문자도 함께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CIS 종목 들어왔고요. 배우 부품 저는 되게 오랜만에 보는 종목 같아요. 반갑네요. 롯데하이마트 계속 내리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벌써 고르셨네요. 롯데하이마트. 이분은 6만 4천 원에 매수가 그리고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현대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롯데하이마트 4만 6천 6백 50원. 자릿수가 많이 바뀌었어요. 3% 하락나고 있는데 이거 어떡해요. 일단 이분이 6만 4천 원에 20%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은 뭐가 문제냐 하면 이런 분들이 보면 차트에 대한 비중을 상당히 크게 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6만 4천 원이라고 하면 여기서 빠지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롯데하이마트. 그럼 우리가 CF도 엄청 많죠. 전자제품 사러 갈 때는 하이마트로 가요. 그렇죠. 그런데 하이마트로 많이 안 갑니다. 안 가기 때문에 하이마트로 가라는 거거든요. 인터넷에서 많이 사서.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의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을 많이들 이용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 소비 패턴이 지금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호황형 소비가 아닙니다. 불황형 소비 패턴이에요. 그러면 여의도에 다이소가 생기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런 천엄샷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은 알뜰형 소비 패턴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전자제품을 한 곳에 모아놨던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 과연 거기에 따른 성과적인 부분 자체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하이마트에 대한 주가 자체도 지금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다는 거죠.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빠진다는 거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이런 자리 자체에서 지지를 과연 해줄까. 여기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림을 한번 놓고 보시면 여기서 한번 치고 올라오는 자리였는데 한 4만 5천에서 4만 6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반등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반등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 반등 파동이 상당히 짧게 나타난다. 그 반등이 제가 볼 때 한 5만 2천원 자리까지 한번 반등을 하고 이 자리를 돌파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차라리 조금 여유가 되신다면 지금이라도 이 반등 파동에 정리를 좀 하시고 다른 종목군으로 조금 갈아타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경기에 대해서 민감한 종목군들은 사실 때가 아니에요. 경기는 계속적으로 부진합니다. 소위 얘기하는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절대로 경기를 쉽게 올릴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이런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수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자는 전략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아이마트도 또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문자 게시판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추가 매수해야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코오롱 티슈진 물어보신 것 같아요. 영진 약품 들어왔고요. 코오롱? 지주사도 들어왔습니다. 털고 나와야 하나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애경산업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보시고 우리가 이 문자가 무료 종목 상담입니다. 어제 제가 보니까 화장실에서 여의도 화장실에서 저를 붙잡고 종목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를 알아보시고 진짜요? 여의도 여의도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그때 그분한테 한마디 따겠습니다. 013-3366-8288번 그 번호로 지금 연락 주시면 제가 곧장 받아서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 그 번호로 문자 빨리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애경산업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 7,500원의 30%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4만 6,750원의 0.1% 약보합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분도 손실나 보시죠? 네, 지금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도 5만 7,500원 여기 이 자리에서 샀는데 지금 주가가 좀 더 빠졌어요. 그래서 현재 4만 6,800까지 내려왔는 상황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크게 놓고 보시면 이게 보면 이제 2만 7,600원 분할이 되거든요. 분할이 상장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7만 9,000원까지 약 300%가 올랐습니다. 우와, 쭉쭉 올랐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 자체가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 결국에는 이 기업의 애경산업 이런 주가에 대한 지분율을 잠깐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분율을 한번 같이 보시면 어때요? AK홀딩 사이즈 62% 인디언 유한회사 그리고 우리 사주 조합이 들고 있고 나머지 유통 물량 30%에서 한 25%, 30%를 나머지 일반 우리가 투자자들이 들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 기업 같은 게 분할 상장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시세 차익이 상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상향에서 올라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건전한 조정을 거쳤고 거기에 따라서 조정 구간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받아들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종목 선택이 조금 잘못되신 부분이고 대신에 우리가 바닷건역에 돌아서는 가격을 조금 잡아본다면 앞에서 우리가 시세를 낼 때 이런 구간 보이시죠? 지금 4만 5천 원대가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오는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기술적인 반등인데도 봉 색깔이 어떻습니까? 은봉이에요. 지금 상당히 힘이 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 자체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한 5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한 1% 정도를 생각하시고 이 정도까지 반등 나오면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장 자체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 불황이라고 말씀하시고 결국에는 이런 시장에서도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종목군들이 예전 상승장보다는 상당히 뭐랄까요? 집중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애매한 종목군들은 우리가 빠르게 가급적이면 손절매를 하시고 조금 수급이 뒷받침될 수 있는 그리고 조금 트렌드에 맞는 종목군으로 갈아타시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 선택이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감하는 바고요. 다시 한 번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난티, 만 원에 20% 거래량이 적어서 계속 들고 가볼까 고민한다고 하시고요. 선생님이라고 하시네요. 나이가 굉장히 갑자기 많아 보여요. 이오테크닉스 종목도 들어왔고 맥코리 인프라 또 들어왔습니다. 어제 이어서 코스메카 코리아 종목도 보이고 와, 이분은 비중이 많아가지고 봐드려야 되나? 90% 그리고 또 넘어가 볼게요. 제넥신, 8만 1,000원에 10%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제넥신을 한 번 같이 볼까요? 제넥신이요? 네, 궁금하신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8만 1,000원에 비중 10%고 추가 매수, 물타기 괜찮을까요? 네, 일단 이게 지금 8만 1,000원에 보유하고 계시고 지금 주가가 7만 3,300원인데 아까 전에 방송 보니까 앞에서 어떤 분이 한독을 조금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제넥신에 대한 대주주가 한독입니다. 그래서 이 제넥신하고 지금 한독이랑 같이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장호르몬, 소화성장호르몬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상은 완료가 됐고 3상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독에서 대주주와 그리고 이런 제넥신에 대한 제휴관계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제넥신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이 원래 또 신약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업체예요. 내년에 삼성이 발표할 게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주가에 대한 바닥은 어느 정도 드러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의 한 번 주가를 한번 같이 보시면 어때요? 바닥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2014년, 2017년만 보더라도 주가 자체가 지금 이 자리 한 4만 5천 원대부터 약 2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런 안 되면 조정이 들어오는 거는 이때 잡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거기서 잡는 거는 시내 영역? 아니죠. 여기는 우리가 장기 투자. 우리 안 시내 영역 저하고 연락을 한 10년 이상 하셔도 돼요. 그래야지 제가 그런 정보 한번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 꼭 하세요. 상담 계속 이어가 보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것이 고가 권역 다음에 12만 원대에서 조정 파동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6만 원대까지 내려왔을 때 50%가 된다면 그때까지 조정이라고 보는데 지금 40%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조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조금 다져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제가 볼 때는 차라리 한번 추가 매수를 기회를 보셔야 되는데 7만 원대가 한번 무너지면 그때는 조금 더 비중을 실으셔가지고 도전 한번 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일단은 임상 3상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쉽게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 7만 원이 깨지고 6만 5천 원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7만 원 무너지면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넥 씨는 의견 들어봤고요. 단문의 문자도 무료, 장문의 문자도 무료, 상담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문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될까요? 우리기술투자 4,800원에 매수하신 분 서울옵션 어떤지 봐주... 우리기술투자 빨리 한번 볼까요? 우리기술투자요? 서울옵션 할까요? 둘 중에 한 개만 골라주십시오. 저는 서울옵션. 서울옵션 하시지. 또 미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미술 작품이라든지. 12,000원의 비중 10% 어떤지 봐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주가는 8,49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보면 9월달, 9월달, 10월달까지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서울옵션이 일단 뭐 하는 기업인지 아셔야 되는데 서울옵션이... 미술 경매. 맞습니다. 미술품에 대한 경매를 하는 업체예요. 그런데 이때 2분기에 뭐가 터졌었냐면 이중섭 작가의 소 그림 아시죠? 그게 역사상 미술품 경매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찍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50억인가 60억 정도로 거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말 그대로 높은 경매가를 찍었다는 것은 이런 회사들에 대한 매출 자체가 갑작스럽게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로 이중섭의 소 같은 작품이 있었느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의 조정 자체는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고 지금 조정 자체는 이때 실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올랐지만 지금은 그 실적을 뒷받침할 수 없는 단계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대한 반등파동을 사실상 제가 볼 때 조금 기대하기가 어렵고 여기서는 기술적 반등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급적이면 지금 자리에서 반등파동을 조금 보시면 9천 원 이상으로 한번 넘어가면 그때는 조금 이익 실현하신 전략을 말씀드리겠고 다만 바닥권형 한번 잡아본다면 이 자리 그래서 한 8천 원까지는 좀 더 밀릴 수 있거든요. 혹시나 7,900 원대가 무너지면 그때는 꼭 이탈로 보시고 정리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여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7% 7 유방주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실 거죠.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우리 전문가님 테마주 들고 오셨어요. 남북경협주 테마주 안에서 재룡산업 왜 들고 오셨을까요? 그렇죠.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이 잡주라고 흔히들 표현하는데 안 하기로 했잖아요. 잡주. 네. 그렇죠. 그런데 안 해야 되는데 이 종목은 그렇게 우리가 잡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잡주 안에서 레벨이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도 보유하고 있는 업체고 그리고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흑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주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이런 건 그냥 개별주 그렇게 정중하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 재룡산업이 우리가 하는 일을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거기 지금 하단에도 자막이 나가겠지만 이 기업이 송배전, 통신 및 철도, 우리가 전차선 거기에 대한 금구류를 납품한 업체예요. 그럼 얼마 전에 철도 관련해서 착공식을 하고 내려왔죠.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은 송배전, 전력에 대한 설비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 자체가 여전히 하락장인 상황을 고려를 했다면 지금의 이런 재룡산업에 대한 주가도 한 번에 강한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기적인 부분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좀 잡아드리면 매수가는 8,450원에서 8,500원 지금 가격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손절가는 하단에 있는 8,15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온 시스템 준비가 돼 있는데요. 또 전기차 테마로 묶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예전에 이 기업이 한라비스템 공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공조업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온, 한온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은 추울 한자고 오는 온. 그러면 결국에는 따뜻하고 추운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 그러면 다 설명이 된 거죠. 그만큼 전기차에 대해서도 이런 공조장치에 대한 능력적인 부분 자체를 가지고 있는 업체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폭스바겐이라든지 아니면 포드사 거기에서 공조장치에 대한 부분은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현대차에 대한 비중이 높은 기업이지만 최근에는 그렇게 매출에 대한 다변화를 통해서 지금의 주가가 조금 바뀌고 있는 과정이라고 조금 보는 게 맞겠고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고가근력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한 50% 빠져가지고 하단에서 움직이는 과정인데 기간에 대한 수급 자체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런 자리를 봤을 때는 하방이 지지가 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우리가 1만 300원에서 1만 500원 그리고 하단에 있는 손질가는 9,800원으로 짧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잘 챙기셔서 7% 수익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룡 전문가님 보내드리기 전에 특별한 소식이 있거든요.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일 폐장을 맞지만 우리 방송 10시에 딱 켜지면 이상룡 전문가의 새빨간 투자 하거든요. 30분 아닙니다. 1시간 동안 여러분들 그동안 못 받으셨던 전화, 문자 모두 다 또 종목 상담 해드릴 테니까요. 그날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신 이상룡 전문가 정말 보내드릴게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시 10분 내일도 주식 모임은 새빨간 투자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